중국 한 공원인데요. 한 남성이 힘껏 낑낑대고 있다고 합니다. 화면으로 보시죠. 공원에서 남성이 서 있는데요. 신발 밑에 뭔가 또 하나 신고 있죠. 키높이 신발일까요? 아닙니다. 밑에 있는 건 엄청나게 무거운 강철 덩어리라고 합니다. 강철 덩어리. 무게는 잠시 뒤 말씀드리고요. 이걸 신고 걷기 시작합니다. 하나, 둘. 옆에 아이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뭐예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. 아저씨 걷기 연습해요? 야야야 저리가. 나 지금 운동 중이란 말이다. 이 남성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? 운동 중인데 왜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. 중국 남성입니다. 40대인데요. 운동하는 중에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철판 신발을 만들어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손실? 네. 어떤 분들은 이제 눈물도 근손실 때문에 안 흘린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걸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. 한쪽당 19kg짜리 철판 4개. 그러니까 양쪽을 합하면 150kg짜리 철판 신발을 지금 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터미네이터예요? 근손실 막는 건 좋은데 뒤뚱뒤뚱 건너면서는 좀 불안해요.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저러고 걷는답니까? 일단 저걸 신고 계속 걸어다니면 근손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릎이 나갈 것 같네요. 제 생각에는. 그런데 지금 저 남성 하루에 1시간씩 저 무시무시한 철판 4개를 깐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데 하루에 한 200m 정도 걷는다고 해요.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걸 신고 과연 한 발자국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. 이 남성 강철 신발을 신고 운동하고부터 하루하루 내 삶의 활기가 느껴진다. 그러면서 강철 신발 운동법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추천은 본인은 할 수 있는데 저게 좋을까요? 그러니까 중국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보기에도 사실은 관절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관절이 무마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. 알겠습니다. 따라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